한국이 조금 전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단우리호인데, 지금 뉴스속보 전해드리죠. 한국의 첫 달 탐사선, 궤도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단우리호가 오전 8시 8분에 발사됐고 9시 40분 교신에 성공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사 영상 한번 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 펠콘9에 단우리호가 실려서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우리 달 궤도선 단우리호가 실려서 날아가고 있고요. 매우 성공적인 발사였어요. 계속 보시죠. 상공을 뚫고 가는 펠콘9, 스페이스X의 펠콘9 로켓에 실린 펜콘9. 우리나라의 달 탐사 궤도선, 한국의 첫 번째 달 탐사 궤도선입니다. 단우리호입니다. 단우리호. 발사 성공 시 달 탐사국 세계 7번째입니다. 달 탐사 전 세계 7강에 대한민국이 접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오전 9시 40분쯤 도시내도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오후쯤에 돼서 정상적인 달 탐사 궤적에 진입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확인만 되면 됩니다. 오후 2시에 과기부가 직접 비행 궤적 진입 여부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12월에 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날아가서. 천하람 위원님, 거리가 있어요. 달이 여기서 천안 가거나 대구 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달 궤적까지 가기에는 내년 12월까지 쭉 궤도 따라서 날아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궤도가 직선 궤도가 아니라 팔자 모양의 궤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좀 길지 않습니까? 암만 그래도 12월이면 지금 여름인데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스페이스X, 저 로켓 뭐 싸구려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궤도 자체를 좀 길게 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올해 12월에 서재현 위원님, 달 궤적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면 내년부터 1년간 매일 달을 12바퀴씩 돌면서 매년 12바퀴씩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흥미로운 게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싣고 갔다고 해요. 달에서 지구로 이 뮤직비디오를 쏴서 재생해보는 시험도 한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렇죠. 이슈가 될 만한 것이죠. 뮤직비디오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료를 달에서 지구까지 전송, 즉 IT 이런 쪽에 대해서 달, 발사, 도착, 세계에서 일곱 번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학이 또 경제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펠로 씨도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안 만나게 칭찬한 것이 사실 중국이 우리 한국 수출 의존도가 25%다 보니까 물론 정치, 외교 모든 게 경제, 지금 국익이 다 경제로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것이 IT, 즉 우리의 경쟁력도 있지만 수출 길도 열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굉장히 좋은 실험이고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드립니다. 네, 서재원 의원님 정말 뿌듯한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내년에 이 단우리호가 달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쏘면 그 영상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면서 이 영상은 달에서 쏜 BTS의 다이너마이트 영상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리는 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